으 아 아 죽을 뻔 했지 근데 진짜 나무 보고 쓰면 안되나 나무 보고서 오면 될 것 같던데 으 아 나무 까지가 애타 270 이거든요 아 나무 본데 아 리어제 어제는 좀 더 나무 이즈 우측을 봐 갖고 도로 막고 죽을 뻔 했잖아 아 어 글리 있다 아 나무 앞에 떨어지겠다 어 조사 좋다 아 됐다 아 아 4 오 갔다 해저드 무사 예 잘 갔어요 어 소리 좋았어요 그릇이게 멋지다 벙커가 들어간거 같아요 자 벙커 들어갔네요 굿샷 와 잘 나왔다 뭇지데이 아 그런데 뭐 근데 저기 턱에 톡 맞고 톡 들어가버렸어 지나갈 줄 알았더만 뭐라 아버지 잘갔어 저 앞에 둔둑 넘어가면 있어 와 와 와 버디 찬스 어 어 어 와 아 괜찮다 괜찮다 가면 잡아야지 자 어 좀 지나갔디 어 드라이브 여기까지 왔어 공이 쪽 아까 거기까지 있었지 나무 옆에 어 어 저기 황무지꺼에요 어 아 그래 어 내가 더 좋은데 있네 어 내가 더 좋은데 있네 어 일단 한번 일단 한번 아 아 아 한 한 2m 2 한 반 정도면 자 아 아 아 아 자 이거 좀 자 아 아 딱 딱 부치고 설거지 깔끔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패 실패 아 잘했는데 아 아 아 아 뭐 내 공 맞을 뻔했데 오케이 응 땡겨보자 음 잘 땡길라고 응 파했네 아이고 아이고 끝까지 타고 막으려고 합니다 오오오 타고 내려오나 내려오나 내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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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2m만 치면 된다 2m만 치면 나는 여기까지 더 왔거든 한 2m 정도 친다고 제발 그 둔둑만 내려오면 2.5m 오 잘했다 오 잘했다 그러니까 요것만 지나면 이렇게 되어버린다 자 보디 하고싶다 신중하게 하자 신중하게 잔고 끝에 악수라고 근데 쉬운건 아니에요 내리막에 오 잘했다 아 아 그저 약했을 뿐 괜찮아요 돌고있어 안되나 보다 아이유 허 허허